네 시작할게요. 33페이지에 있는 해수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우수랑 중수도 남았거든요. 우수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볼까요? 쓸까요? 쓸까요? 우수만, 우수? 이왕 썼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줘야 되겠다. 우수는 빗물이에요. 그래서 흔히 천수라고도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다. 그래서 천수라고도 하고 일단은 얘는 이론상으로는 증류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증발했다가 떨어지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증류수인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니까 pH 7이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을 끌고 오기도 하니까 오염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제도 아까도 잠깐 했었듯이 물의 pH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CO3-에 의해서 자연수의 pH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기 중에는 CO2의 농도가 있거든요.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약 330ppm이에요. 이것도 위치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방구에 보통 지구본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봤던 지구본을. 그 위에 있는 북방구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산업이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된 지역들이 많고 인구도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ppm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북방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높고 남방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평균적으로 약 330ppm이라고 보거든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그러면 한 번 증발했다가 얘네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면 pH가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pH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약 330ppm 있다고 가정을 하고 pH가 낮아지는데 얼마까지 낮아지냐면 그러니까 330ppm은 그냥 평균적인 수치고 350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CO2가 350ppm이라고 가정하고 pH를 계산하면 약 5.6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비, 정상적인 강우라고 하더라도 약 5.7 정도 반올림해가지고 정상 강우가 5.7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5.7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CO2의 농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350ppm 가정하고 5.65 정도 나오니까 5.6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5.7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상 강우를 반올림해가지고 약 5.7 정도라고 하면 이 정상적인 강우는 약산성을 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초기 강우 같은 경우에 우수가 빗물이 떨어지면 그냥 정상적인 강우, 즉 오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대기 중에 이상한 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도 pH 5.7, 그럼 정상이 아니면 비정상인 거잖아요. 비정상인 비는 뭐냐. 이렇게 5.7이 원래도 약산성이, 이상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약산성이 비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화석연료를 쓰는 거예요. 석탄 같은 것들을 자꾸 태워요. 석탄 안에는 탄소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대기오염물질은 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황이라는 물질이 태우면 산화가 돼서 SO2나 SO3 같은 소스, 황산화물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황산화물.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석유계 화학물 같은 것들을 써요. 자동차를 굴리고 그러면 거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탄화수소류가 들어가 있지만 질소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질소 성분이 산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녹스 그다음에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염화수소라고 하는 HCL